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해리포터와 마법사이돌 챕터 3 페이지는 4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그 엉클 버논이 편지를 해리가 못 읽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죠 자 엉클 버논 didn't go to work that day 자 엉클 버논 삼촌은 그날 that day 하게 되면 그날이죠 그날 일을 가지 않았어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일도 안 갔겠어요 he stayed at home and nailed up the mail slot 자 그리고 집에 머물러서 그리고 자 네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손톱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특히 여성분들 하는거 네일 아트라고 하죠 자 네일 업 하게 되면 또 네일은 못이란 뜻이 있어요 또 이렇게 동사로 쓰게 되면요 업 네일 업 박다 자 망치로 이렇게 쳐박다 그런 뜻이에요 자 매일 슬롯 자 매일 슬롯 하게 되면 우리가 슬롯 하면은 이제 그 조그마한 구멍을 말하죠 그래서 그 우편물이 들어오는 그 구멍 자 그 구멍을 이제 막아버렸어요 이제 see he explained to Aunt Petunia through the mouthful of nails if they can't deliver them they'll just give up 자 봐 he explained Aunt Petunia한테 설명을 했어요 through a mouthful of nails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through 통해서죠 mouthful 가득 입안 한가득이죠 어 입안 한가득에 nail 여기서는 nail은 못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끔 가다 못을 박을 때 입에다가 물고 이렇게 박는 경우가 있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못을 입안 한가득 가득한 그걸 통해서 그니까 못들 사이로 그 사이로 이제 어 발음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걔들이 그것들을 그러니까 편지를 배달 못한다면 그냥 걔들이 포기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I'm not sure they'll work, Vernon 자 이제 Aunt Petunia는 이제 아 난 모르겠는데 그게 여기서 work는 일한단 말이 아니라 그게 될지 뭔가 작동이 되다 뭔가 되다 그런 말이야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밑에 Oh, these people's minds work in strange ways, Petunia They are not like you and me, said Uncle Vernon, trying to knock in a nail with a piece of a fruit cake Aunt Petunia had just brought him 자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마음은 여기서는 work 작동된다 In strange way 이상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생각한다 우리하고 다르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죠 자 얘기를 하고 They are not like you and me, 너와 나 같지 않아 당신하고 나가지 않단 말이야 얘네들은 Said Uncle Vern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Try to knock in Knock in 또 한번 나오죠 자 또 한번 nail을 갖다 박으려고 하면서 With a piece of fruit cake 과일 케이크이죠 과일 케이크 한 조각 과일 케이크 조각 Aunt Petunia가 just brought him 방금 이제 갖다 준 그 이제 어 여보 케이크 좀 먹고 하세요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그런 식의 느낌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케이크를 또한 먹은 채로 케이크를 이렇게 먹으면서 또 이렇게 망치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On Friday No less than 12 letters arrived for Harry 자 금요일날 No less than 꼭 이거 암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No less than 자그만치 아니면 뭐 뭐 못지 않게 그러니까 자그만치 12개의 편지가 도착했다 Harry한테 그런 뜻입니다 As they couldn't go through the mail slot, they had been pushed under the door Slotted through the sides and a few even forced through the small window in the downstairs bathroom 자 그리고 여기서 S는 뭐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지들이 couldn't go through 자 통과해 갈 수 없었어요 그 mail slot을 그러니까 우편 그 조그마한 구멍 있죠 They had 없어서 they had been pushed 이제 밀어졌다 여기는 수동태로 쓰였죠 밀어졌어 Under the door 문 아래로 문 틈 아래로 편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slot 여기도 이제 밀어넣단 말이죠 Through the side 옆으로도 그 문 옆으로도 들어오고 A few even 심지어 force 억지로 대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는 여기선 force가 억지로 밀어넣다 그런 느낌으로 여긴 쓴 거에요 Forse through the wall small 작은 창문 In the downstairs 아래층에 있는 화장실 그러니까 화장실 조그마한 창문 그 사이로도 막 편지가 쑤셔 들어오는 거에요 장난 아니죠 Uncle Vernon stayed at home again 자 또 다시 집에 머물렀어요 또 일도 안 가고 After burning all the letters He got out a hammer and nails and boarded up The cracks around the front and the back doors So no one could go out 자 그래서 A bunny 모든 그 편지를 태워버리고 나서 He got out 빼냈어요 여기서는 빼내다 그 말이죠 Hammer 망치하고 못을 또 And board 하면 우리가 이 뒤를 빼면 Board 하면 판자죠 판자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이트보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스노우보드 판이에요 그러니까 판으로 이런 판자 떼기로 그런 판자들로 막아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갖다가 완전 판자를 덮어서 아예 못 들어가게 아예 못 나오게 이런 식으로 The crack Crack 하면 틈이죠 동사로는 쪼개다는 뜻도 있는데 틈을 갖다가 판자로 막아버렸어요 Around the front 앞에 하고 뒤 뒷문을 그래서 no one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He hummed tiptoe through the tulips As he worked and jumped as small noises 자 그리고 험 우리가 허밍이죠 흠흠흠흠흠 허밍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노래를 Tiptoe through the tulips 이건 진짜 있는 노래예요 제가 잠깐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As he worked 일하면서 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리고 jumped 자 점프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무조건 항상 뛰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깜짝 놀라다가 말이에요 왜? 그 모습이 우리가 깜짝 놀랄 때 몸이 이렇게 들썩 점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jump as small noises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밑으로 On Saturday 이제 토요일날 Things began to get out of hand 항상 thing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뜻을 갖는데 우리말로도 뭐 거시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막 그런 느낌으로도 쓸 때도 있는데 Things는 그 것들 그러니까 일들이 여기 일들이 began to get out of hand 손 밖으로 나가다 그러니까 도저히 컨트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제안할 아니 그러니까 손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자기가 그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된다 이제 엉망진창이 된다 이게 술을 쓸 이제 술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식으로 돼간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더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24 24개의 편지들이 해리한테 found 발견했다 그들의 길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의 길을 발견했단 말이 아니라 그 자기가 어떻게든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알아서 이렇게 들어왔다 into the 집안으로 roll the 말려서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서 들어오기도 하고 and hidden 숨겨져서 inside 안에 각각의 two dozen 자 두 개의 dozen 하게 되면 12개죠 12개 계란 계란 그 사이에 그니까 그 계란들 있잖아요 그 계란을 갖다가 넣는 그런 박스들이죠 그 사이에 집어넣어서 오게 되 오게 됐다 그 말이죠 that they are very confused 어 그래서 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milkman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had handed 건네줬어요 aunt Pertonia한테 그 living room window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그 모든 문을 갖다가 이제 판자로 막아버렸죠 그래서 거실에 있는 창문으로 건네준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헷갈린 거예요 이 우유 배달한 사람이 우유하고 뭐 계란을 같이 배달한 사람이 이 헷갈린 사람이 이 정말 왜 이렇게 해놨지 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트 Pertonia한테 거실 거실 문을 통해서 건네줬다 그런 말인 거예요 while uncle Vernon made furious telephone calls to the post office and Derry tried to find someone to complain to 안트 Pertonia shredded letters in her food processor 자 어 Uncle Vernon 이 그 굉장히 화가 난 furious 분노한 telephone call 자 도널을 걸었어요 to the post office 우체국 가고 and Derry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우유로 만든 식품들 있죠 왜 여기 지금 계란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회사한테도 왜 보냈냐 막 이런식으로 전화를 했겠죠 전화를 했어요 try to find 뭐 하면서 try to 찾으려고 하면서 누군가를 complaint 불평을 한 그러니까 그 언커버너는 아직도 있지 이제 편지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왔냐 그러니까 우체국 가고 그리고 또 계란을 통해서 왔으니까 또 이렇게 전화를 해서 불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누가 보냈냐 막 이런식으로 자 언토포토니아 shredded letters in her food processor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러는 동안 언토포토니아는 shred 하면 갈기갈기 찢다고 말이죠 그 말이죠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in her food 음식을 processor 음식 이렇게 음식을 가는 그런 음식을 가는 그런 기계에다가 자 who on earth wants to talk to you this badly doedly asking harry in amazement 자 on earth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부사로 도대체가 도대체가 그 말이죠 who on earth 도대체 누가 그렇게 너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this badly는 나쁘게가 아니라 이렇게 심하게 누가 도대체 어 도대체 너랑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편지가 처음에 12개가 왔다가 막 24개가 왔다가 어 그 말인거죠 자 두들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해리한테 놀라서 자기는 놀랬겠죠 어 이렇게 진짜 같은 그런 해리가 이렇게 편지가 많이 오고 이렇게 인기가 있었나 뭐 그런 느낌인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어